우리나라 헌법기관 A부터 D가 나오는데요 먼저 A는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 간의 권한쟁이에 관한 심판을 한대요 바로 헌법재판소네요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판사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B가 임명한대요 재판관에 임명하는 B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3위는 C에서 선출된대요 C는 바로 국회겠네요 국회에서 선출의 3명을 관여를 해요 그리고 3위는 D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대요 아 재판관 임명에 또 관여하는 사람은 대법원장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분쟁 혹은 기본권에 관해서 법률의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기 때문에 3권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자기 원하는 사람을 뽑아놓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이렇게 구성 권한을 나눠놨어요 기관별로 그래서 A 현재의 소장은 법재판소장은 C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B 대통령이 임명을 한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1번 A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헌재에서 이 심판을 해달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죠 2번 A는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을 가진다 제소라는 건 이 심판을 해줘 라고 말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는 현재 직접 스스로 나한테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 정부에서 신청하는 거죠 3번 B는 긴급 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맞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죠 4번 C는 국가의 예산안을 평성하고 심의 확정한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까지는 맞지만 편성은 행정부에서 해요 5번 B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건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obic 한um 1 raus기 2 Aun issue 12시 2 pupils 外 1 debido 2 5 2 3 3 3